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3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님 프라코 코드브로 042670입니다. 자 오늘 이전 리포트가 있었죠. 올해 상반기까지 12,700원 근데 오늘 12,700원을 달성을 못했는데 차이시라는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와줬어요. 외국에는 기간이나 좀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이게 끝났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흐름들이죠. 차이시라는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줬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좀 차이시라는 매물들이 나와준 다음에 나와준 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일 종가를 딱 지켜주면서 마감을 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끝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12,700원 이 리포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상장하기 전에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12,700원 7월 21일 상장하고부터는 2만원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만원에 좀 가까워질수록 12,700원 가까워질수록 차이시라는 매물들이 좀 나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어느 정도 이 가격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등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올라간 무적정 올라가는 부분들이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부과가 되는지 12,700원이나 2만원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더 이제 약간 모멘텀적인 부분들의 강도가 좀 더 강하다. 과열 양상을 보인다. 과열 양상을 보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만원을 돌파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만원까지 가기 전에 12,000원 부근에서 주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 갭상승한 부분들을 메꾼 다음에 메꾼 다음에 여기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움직임을 좀 보니까 갭상승한 다음에 갭을 메꾼 수준인데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유지를 할지 주정을 받을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저 같았으면 장중에 움직임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상승하다가 도중을 좀 받는 모습들 일단 홀딩을 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내일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내일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비중은 절반 정도? 절반 정도나 한 3분의 2 정도 축소를 할 것 같고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약간 홀딩 홀딩을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지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정을 받는다. 그럼 이때 3분의 2를 다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떨어지면 절반이나 3분의 2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간에 떨어지든 간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내가 두 가지 두 가지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수렴해 해놓고 떨어지는 부분들 보면 난 이까지 떨어지면 이까지 떨어지면 주정을 좀 받으면 여기서 다시 이거 수익 낸 부분들 지금 이 구간 먹은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사야지. 비중 확대를 해야지. 비중을 늘리다가 줄이다가 늘리다가 줄이다가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견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1만 5천원 부근에서 좀 강하게 11만 5천원 11만원이래 11,500원 죄송합니다. 11,500원 가면 좋겠네요. 자 11,500원까지 이 구간에서 반대기 좀 나아줬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았었는데 이 부분은 이탈을 완전히 해버리면서 이 부분이 저항구간이 됐어요. 500원, 400원 이 부분이 저항구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지 여기 이 부분들 11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11,5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서 홀딩을 할지 이탈을 하면은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낼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2,3안 말씀을 드렸죠. 고점을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1안 그리고 2안 같은 경우에는 분할돼가지고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2안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3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 떨어져가지고 좀 이탈을 한 때까지 일단은 떨어지기 전까지 평균 단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여기서는 평균 단가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8,000원 부근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탈을 해가지고 8,200원? 부분까지 이탈하는지 좀 보고 상장 후까지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반대의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3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상장 후까지 기다릴 거야. 상장 후에 2만원 가는 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지금 12,000원이니까 2만원까지 가는 거를 분할대로 분할했다가 상장이 되는 것까지 기다릴 거야. 두산중공업도 다 받을 거야. 그렇게 하셔도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홀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의 투자에 대한 그런 관점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드리면서 일단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질문이 몇 가지 좀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 좀 볼게요. 12,000원 찍고 보압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 3시간 전에 일단 12,000원 찍고 좀 보압권으로 움직일 것 같다. 뭐 그런 보압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움직임을 좀 보면서 보압권으로 갈지 주가가 좀 주종을 받을지 아니면 상승세를 좀 이어갈지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명확해 보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규모가 하나로 3,400조 4,4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도 경기가 좀 악화가 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인프라 정책을 단행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바켓이 미국 쪽이고 인프라 쪽은 중국 쪽이에요. 바켓이 중국 진출을 한다고 하면서 약간 그런 얘기도 좀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주산인프라 코어는 미국의 영향이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좀 있을 수는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분할 합병 이슈들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강도가 그게 인프라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좀 되긴 하겠지만 중국 쪽에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실적 증가 그런 부분들은 상장 이후에 반영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할 합병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는 요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두산중공업으로 분할 받은 주식은 얼마에 받게 되는 건가요? 6월 29일 두산 기준 두산중공업 기준 장종가로 받는 건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평균 단가가 얼마에 따라서 분할 비율에 따라서 이 분할 가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는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도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두인이 갖고 있는 본인 평당가에 0.69를 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69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보시면 인적분할 가격이 1대 0.689 반올림해가지고 0.69인 것 같아요. 평당가에 0.69를 곱해야 비율대로 곱해가지고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언급은 좀 해드리는데 저도 이제 명확하게 지금 이제 질문 이걸 지금 봐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재능 기부한다 생각하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세한 부분들 도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차실현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매도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위치가 여기냐 상승 부분이냐 상단 부분이냐 하단 부분이냐 아니면 우행복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락하면 어떻게 상승하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다. 모든 분석이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인 견해로나마 이 사람은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 거기까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움직이는 보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소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수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미래에서의 벤처투자 현재가 9450원 1차급효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트리 현재가 12400원 1차급효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차급효가 22250원 손절가 2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세종목 추천에서 두종목 수익 한종목 보유중이다 미래에서의 벤처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종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트레이딩으로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결과 정리 이렇게 장이 종료가 되면 결과 미래에셋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미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내역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 수익난 종목들 이렇게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이 종목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손실을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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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